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정입니다 오늘의 두번째 단어 네 두번째 단어 똑같은 의상 똑같은 헤어스타일 네 사실은 이제 첫날에 했던 단어를요 할 때 두번째 것까지 같이 찍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 두번째 날의 단어는요 뭐랄거냐면 데이투 데이투 음 공기출 100% 복화 단기 마스터에서 뭐 여러가지 단어가 있지만 제가 좀 다음으로 선택을 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라이프 입니다 라이프 라이프 라는건 삶 인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생명체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심지어 형용사로도 여러분 사용이 돼요 그래서 형용사로는 일생의 생명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어 복합 플러스에 저 주고 있는 뭐 여러개가 있겠지만 어 제가 잡은 것은 바로 라이프 롱 입니다 라이프 롱 평생 동안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롱 11년도 지방직에서 라이프 롱이 이렇게 사용됐네요 after her lifelong devotion after her lifelong devotion after 뭐 뭐 뭐 후에 뭐 후냐면 her lifelong devotion 그녀의 평생 동안에 devotion 헌신 후에 오오 라이프 롱 네 이렇게 해서 라이프 롱 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네요 so lifelong devotion 이라고 했으니까 devotion 헌신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됐네요 after her lifelong devotion 그녀의 평생 동안에 헌신 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쩜 쩜 쩜 쩜 아 두번째 단어 두번째는요 라이프 라이크 에요 라이프 라이크 라이프 라이크 라이프 라이크는 실물과 똑같은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과 똑같은 creating life like and natural mummies creating life like and natural mummies 가 11년도 국회직 구급으로 출제가 됐었네요 라이프 라이프 라이크는 실물과 똑같은 creating life like and natural mummies 는 실물과 똑같고 그리고 natural mummies 라고 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미라를 만들며 라고 하면서 이제 라이프 라이크 라는 표현이 나온거에요 so 라이프 라이크는 실물과 똑같은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와우 놀랍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라이프에 이제 보카 플레스 몇개가 있긴 했는데 두개를 제가 한번 골라본 거거든요 so 라이프는 삶 인생 생명의 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지만 형경사로 사용되면서 일생의 생명의 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형경사로도 형경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보카 플러스에서는 몇개가 있지만 두개를 골라봤는데요 그 첫번째가 바로 라이플렁 라이플렁 뭐라구요 평생동안의 인거구요 라이플라이크 라이플라이크는 뭐라구요 실물과 똑같은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구요 네 자 그래서 평생동안의 이렇게 해서 우리 라이플렁 그리고 라이플라이크 한번 두개 다뤄봤습니다 일부러 좀 무한대로 반복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머릿속에 남는거 같아요 라이플렁 뭐라구요 뭐요 그렇죠 라이플라이크 뭐라구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똑같은 의상과 똑같은 지저분한 헤어스타일로 여러분 앞에 오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에 뵈요 여러분 바이